아 내 엉덩이 아 내 엉덩이 아 나 아파 야 괜찮아? 아 진짜 아니 없어 빨리 찾아와대 여기가 바닥에 물 끼가 있어 내가 더 웃긴 거 가르켜 줄까? 나 예상했어 애들이 이쯤에 숨어 있을 거다 해놓고 놀랬어 이 산 어디에 있던거야? 4명 되니까 훨씬 낫다 야 무슨 소리 안들리냐? 뭔 소리야 야 찾았어 찾았어? 가자 가자 야 너무 침착하게 찾은거 아니야? 찾았어요 저거 은영이가 찾았습니다 예 어디서 썼어요? 저기 와 여기 왔어 왜 저희가 찾았어 한 번 넘어졌어요 놀래켜봐 여기 여기서 소리 들렸어 아 너무 아파 나도 놀랐는데 너 때문에 더 놀랐어 나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내가 뒤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넘어졌어 그냥 아 좀 쉴래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자기네들끼리 판사의 파티에 보이는건 아닌데? 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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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기 건물에 들어와서 1,2,3층 다 뒤졌는데 없어요 그럴리가 진짜로 진짜? 아니요 거기에 있어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주세요 방 안에 있냐고 뭐 어딘가에 틈에 있어 거기까지 틈? 네 아 낮은 층에 틈에 있어 아 아 지금 놀래키려고 했었나 봐요 뭘 뭘 놀래키려고 해서 진짜 못찾았어 아직도? 응 바보 아니야 근데? 어 진짜 와 어떻게 아직도 못찾을 수가 있어 진짜 없어졌어 진짜 없어졌네 진짜 없어졌네 진짜 없어졌네 진짜 없어졌네 아 아 진짜 아 진짜 야 어떻게 그걸 못찾을까 아 아 아 진짜 아 너네 그렇게 어려운거 아니었는데 아니 그 약도를 저쪽에 저쪽에 몇개 저놨고 있는지 기념갖도 몰랐는데 찾았네요 에? 장난하십니까? 장난하여 지금 어떻게 찾아 이거를 방이 몇개나 있었는줄 알아요 방이? 기억 뿐이었는데 찾는건 없네 너무 어려워요 아 나는 막 무서운거 보다 아홉장을 보냈는데 막 그냥 어려운거야 휴가체험이 아니고 자연아 어려운거 날일 때 우리 5분만에 찾고 오라고 빨리 찍었다 오라고 그랬어 야 너 가봐 절대 5분만에 아니야 야 우리도 고기도 방금 먹으면 방금 내려왔어 우리 방금 내려왔어 여러분 다 놀 때 저는 멤버들을 위해 고기를 곱습니다 이게 바로 뒤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오늘 저희가 맛있는 고기와 싸고 싸고 준비했는데, 채권씨, 이거 원래 어떻게 먹어야 되는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생일에 summe 2 연습 eight 수강 수강 난 tun 난 안 ideals 미지는 연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쵸. 다음 멘탈관 캠프 2단계는 바로 팬들을 위한 떡볶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명 미스 블락비. 진 팀한테나 불협적인 벌칙이 있을 예정이니까 가장 예쁜 구토 유발자를 만들어주십니다. 성인들이 나는 많이 안아졌어 이미 나 나 아니 가위바위보 해 그냥 아 안돼 아 안돼 하위바위보 하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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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구 직구 아 나 됐으면 해보자 일단 해보자 어 일단 해보자 오른쪽은 누군데? 칠 아 일로와 나한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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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아아악 일단 벗어요 예상했던 대로다 형 그거 안쓰거면 검정색 우리 지금 야야야야 검정색 없다 야자 여기 이거 이거 예상했다고 아 이제 진짜 웃긴거라니까 우긴거야 야 아 아 이거라니까 가이소자 빈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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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이 솔직히 처음 우리가 핵상 그전으로 나왔으면 쥘 수가 없는데. 여러분 준비 다 됐나요 이제? 네. 자 이제 경희네 팀 먼저 어떤 컨셉인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팀은 경희네 컨셉은 감기약 CF에 나오는 감기 조심하세요 하는 그 소녀를 컨셉으로 삼아 불렀습니다. 이 소녀는 일단 장신입니다. 찰뜬신 미녀. 네. 자세히 보시면 파티가 이렇게 18킥이에요. 네. 30킥. 30킥. 그리고 14킥이겠지. 순국이라고 보시면 샤런이. 저희는 비봉걸. 비봉걸. 이제 비봉걸 형이 항상 남자도 그런 뭔가 조용한 이미지였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완전히 여자랑 만나서 섹시한 여자. 아 구정반이거든요. 네. 구정반이거든요. 가장 참고로 샤런이가 약간 실크할 수 있으니까. 진정반이 팀이 무슨 일이 있었지.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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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2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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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소글라인! 1의 소글라인! 들어가 bleusa 경환이. S라이기 모르실까요? luck backwards 자 여기에서 더주로 무승대를 갈겠습니다. 인형따라 생각하는 팀에 따라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민영.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아 너무 안 돼. 지효가 이긴 걸로? 둘, 셋.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